이제 퇴원하는 일만 남았네? 퇴원하면 제일 먼저 뭐하고 싶어?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싶어요. 그래?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. 그리고 또? 엄마랑 공원 가서 놀고 싶은데 그건 안 되니까. 나 다 알아요. 우리 엄마 저기 하늘 나라에 있는 거 맞죠? 공주 다 알고 있었어? 네. 엄마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 언니가 하는 말 들었어요. 엄마 하늘 나라에 갔다고. 공주야. 근데 왜 말 안 했어? 알고 있다고. 엄마 많이 아팠어요? 조금 아프셨는데 이제 괜찮아.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실 거야.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. 공주야. 공주 가슴에 손 한번 갖다 대볼래? 어때? 공닥 공닥 뛰어요. 그치? 그거 사실은 공주 엄마 심장이야. 네? 엄마가 하늘나라 가실 때 공주한테 심장을 주고 가셨어. 공주 몰랐지?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주 가슴속에는 늘 엄마가 살아계셔. 공주랑 함께. 공주랑 함께. 그러니까 이제 울지마. 알았지? 그럼 이제 울지마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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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